저는 데브캐스튜디오 듀얼라이브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모광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바일 TCG 게임의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경험 공유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목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모광택이라고 하고요. 2015년부터 마비노기 듀얼에서 기획을 맡고 있고 2016년에 프로젝트의 PM 역할을 맡으면서 팀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TCG 게임 프로젝트를 맡아서 서비스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공유 위주로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발표 내용이 대략적이거나 개요 수준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으로 보충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TCG 게임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고 싶으신 분이나 혹은 TCG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최소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바일 TCG 게임의 라이브 서비스라는 제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획 설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문제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서비스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이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바일 TCG 게임의 라이브 서비스 제목입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마비노기 듀얼의 예시인데요. 저렇게 모바일 기기로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게임들을 모바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모바일 게임들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카드 게임은 일반적으로 인쇄된 카드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데에 반해서 이런 모바일 게임에서의 카드 게임은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는 DCG라고 할 수 있죠. 약간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을 제목에서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이 TCG입니다. 트레이딩 카드 게임의 약자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일반적인 인쇄된 카드 게임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건 화투나 플레잉 카드 같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카드의 경우는 사실 플레이어들이 즐기는데 패를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대전 게임, 특히 매직 더 게더링이라던가 유희왕 같은 게임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가지고 덱을 구성해서 대전을 많이 합니다. 이런 카드 게임의 경우는 TCG라는 장르 부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플레이어 간에 이런 카드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TCG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TCG는 플레이어 간 카드 교환이 가능하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에서도 마비노기뉴얼이 이런 TCG 장르이기 때문에 먼저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모바일 장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디지털 카드 게임이라는 장르에서는 주로 TCG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CCG 장르로 표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플레이어 간 카드 교환이 불가능하고 콜렉터블 카드 게임이라는 건데요. 수집의 재미를 강조하는 이런 게임들이 일반적으로 하스스톤이라든지 쉐도우 버스 같은 게임들이 플레이어 간 카드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르는 사실은 CCG로 분류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저희 게임에 맞게 TCG라는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서비스인데요. 라이브 서비스라는 용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개발이 게임 출시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출시 이후의 개발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게임의 유지 보수나 업데이트 위주의 내용인데 이런 라이브 서비스라는 그러니까 게임 출시 이후의 개발의 강점은 지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유저 동향이나 버그에 따라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처음 서비스 그러니까 게임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 떠오르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제 경우는 이랬습니다. 언제? 무엇을 배치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올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설정의 문제라는 다음 항목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서 제가 먼저 생각해본 것은 아까 처음 제목에서 지적되었던 특징들이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고 티슈즈라는 장르적 특성 그리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라이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먼저 모바일 게임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해서 이벤트를 설정을 해봤었습니다. 그런 짧은 주기의 이벤트를 해봤는데요. 모바일 게임들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3주의 이벤트와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으면 1주까지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짧은 주기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분들이 모바일 게임에서는 주로 좀 지루함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짧은 주기의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카드 게임에서는 많이 진행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주기의 이벤트를 넣자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긴 주기의 카드 발매 설정을 하게 됩니다. 카드 발매라고 하면 트레이딩 카드 게임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일이긴 한데 왜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발매는 왜 긴 주기로 진행해야 될까? 이벤트는 짧은 주기로 하는데 그 이벤트 주기에 맞추어서 카드 발매를 한다면 왜 안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마비노기 듀얼에서 랭킹전의 모습입니다. 주로 일반적인 게임에서 많이 들어있는 순위 경쟁 콘텐츠인데요. 이런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런 콘텐츠를 넣는 이유는 플레이어분들이 누가 가장 강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카드 대전 게임에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고의 덱을 만들고 싶다. 덱이라는 것은 한 카드 뭉치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덱을 가지고 상대와 대전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덱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은 어떤 카드가 제일 좋은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카드가 가장 센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가장 강한 덱을 만약에 알기 쉽게 된다면 대전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해결화가 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카드들이 만약에 굉장히 강하다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비슷한 카드를 가지고 비슷한 덱을 만들면서 매 대전이 항상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럼 유저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발팀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덱을 알기 어렵게 만드는 충분한 양의 세 카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세 카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플레이어분들이 대전 과정에서 어떤 카드가 가장 강하고 어떤 덱이 가장 강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발팀 입장에서도 카드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기획, 이미지 제작, 동작 구현, 번역, 밸런싱, QA 등의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드 게임에서 인쇄된 카드 게임과 디지털 카드 게임 모두 시즌의 형태로 한 100장가량을 구성을 해서 발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비노기 듀얼의 경우도 한 3개월에 100장가량의 카드를 구성해서 발매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 발매는 이런 충분한 주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모바일의 이벤트로 잠깐 다시 넘어가면요. 모바일 게임에서의 주로 이벤트가 2, 3주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그 이벤트 시기에 맞춘 컨셉 구성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비노기 듀얼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켈레톤이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름은 똑같지만 그리고 수치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똑같은데 이미지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런 카드를 마비노기 듀얼에서는 특별판 카드라고 부르는데 이 카드의 컨셉은 이제 할로윈 컨셉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 카드 수집의 재미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짧은 주기로 진행되는 것도 이런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주기의 이벤트들이 2, 3주 주기로 계속 진행되면서 긴 주기로 한 3개월 가량의 긴 주기로 카드 발매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면 일정과 작업량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벤트라는 것은 항상 시기의 컨셉에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로윈이라던가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맞게 구성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매량 같은 것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증가하는 복잡도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비노 기두얼은 3개월 주기로 100장 정도의 카드를 발매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발매량이 계속 쌓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1300장 정도의 카드가 발매가 됐고요. 이렇게 카드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규칙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초기 8개 항목이었던 것이 지금은 룰북인데요. 룰북상에서 13개 항목까지도 늘어나고요. 이렇게 카드와 규칙이 늘어나면서 카드 기획의 난이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카드라는 것을 발매를 할 때 이제 기존 카드와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카드가 늘어나고 규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장의 카드를 내는데 들어가는 난이도나 기획에서의 공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규칙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예시로는 이런 카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드의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아래에다가 어떤 동작인지를 써봤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카드는 조건에 따라서 부활한다라는 어떤 동작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오른쪽은 정면에 있는 적이 부활하면 파괴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카드가 만나게 되면 한 턴에서 한쪽은 부활을 하고 한쪽은 부활하면 그걸 다시 파괴하는 이런 무한 반복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턴이 끝나지 않는 건 이건 사실 버그에 가깝죠. 게임이 끝나지 않는 버그가 발생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그 수정이나 카드 변경이 필요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카드 변경을 하는 요인들은 이런 버그 수정 외에도 밸런스를 잡기 위한 그런 리워크성의 패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그 수정이나 카드 변경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 방식과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려가 된다면 아무래도 서비스 중에 대응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하스스톤이라든지 다른 게임들도 리워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정책이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듀얼의 경우는 간혹 동작과 텍스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버그 수정인지 그것이 카드 변경인지에 대한 구분이 애매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카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조정 기준을 만약에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동작이나 텍스트 중 어느 것이 플레이어 입장에서 더 직관적으로 이해되는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커지는 진입장벽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비노기 듀얼에서 컨텐츠 클리어 등에서 얻는 기본 골드 보상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한 30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거래 가격인데 이제 500만 골드죠. 너무 높은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쟁에 필요한 필수적인 카드가 거래에서의 낮은 거래량을 갖게 되고 이 카드가 고가를 형성하면서 진입장벽으로 동작하게 된 거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의 경우는 이제 재화 보상을 증가시키는 단기 대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단기 대응에 진행한 목적은 재화의 선순환을 기대했던 건데요. 그 기대했던 선순환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골드량이 증가하고요. 플레이어 분들이 이것으로 거래가 늘어나게 될 거고 이렇게 늘어난 거래량을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증가하는 이렇게 재화가 선순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이런 단기 대응을 진행했던 건데요. 행복회로를 돌린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 것과 동시에 이제 저희는 카드 시세 추적을 통한 장기 대응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시나리오 대응인데요. 재화를 많이 배포를 하면 당연히 아까 같은 행복회로를 돌리더라도 재화가 게임 내에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카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화 지급, 카드 시세 추적, 고가 카드의 이벤트 배포라는 순서로 이제 시나리오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좀 피할 수 없는 일정 변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17년 말에 스팀 런칭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듀얼 오브 서머너스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됐었는데 일정 변경은 사실 어느 프로젝트든 사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은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거래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진입장벽이 커졌습니다. 이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래에서 약 350만 정도에 팔리던 카드 가격이 상단에서는 500만 정도로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카드를 거래하는 어떤 저희 공식 카페의 검색 결과로 나온 그런 이미지입니다. 다시 진입장벽을 형성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개편을 다소 긴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정 등급 이하의 카드를 시스템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 부분은 사실 큰 틀에서 거래의 재미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당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장기 서비스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적인 대응입니다. 오른쪽 상단이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그 지향점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매 패치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는 방식이 있겠죠. 주로 이런 방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앞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스스톤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시즌 제한을 걸어서 야생을 보낸다고 하죠. 그런 식의 점진적 대응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러한 대응은 단기적인 일정 변경에도 대응하기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시나리오 대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듀얼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가 이런 시나리오 대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폭이 굉장히 크지만 방향이 중간중간 패치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죠. 이런 식의 시나리오 대응을 하는 방법은 일정 변경에는 대응하기 어렵지만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듀얼은 당시에 일정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조금 다소 안이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시나리오 대응을 통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정 변경에 의해서 좋게 끝나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사실 프로젝트의 상황과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 대응이나 시나리오 대응이나 어떤 것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지는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모바일 TCG 게임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먼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계획 설정을 하는 문제가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듀얼처럼 이렇게 이벤트 짧은 주기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긴 주기의 카드 발매를 동시에 한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모바일적인 특성이 아예 없이 긴 주기의 카드 발매 위주로만 한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짧은 주기의 카드 발매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하시던가는 처음 계획 설정한 내용이 대부분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는 앞으로의 장기 서비스의 틀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틀을 한 번 마련을 하고 나면 이 틀에 맞게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TCG 게임에서는 복잡도와 진입장벽이 늘어나게 됩니다. 카드 발매를 하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이제 복잡도나 진입장벽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복잡도나 진입장벽이 늘어나지 않는 카드 게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카드 발매를 안 하면 되겠죠. 그런 게임들이 주로 화투나 플레잉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동시에 재미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잡도와 진입장벽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복잡도와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대응이겠죠. 이런 대응의 경우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맞는 판단과 적절한 기준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복잡도와 진입장벽이라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 같은 것을 미리 마련을 해두고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서비스 과정에서 나은 결정과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고 간략한 내용이긴 했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던 어떤 듀얼의 사례가 조금이나마 참고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